자 자 이제 모든 동료 NPC들 거의 만나봐 그니까 만나보고 케이스를 다 해결해 보고 있는 중인데 이제 어... 제가 마법사로서 이제 발리거를 마법사로서 발리거 자, 다음 동료 NPC입니다 발리거 를 찾아 한번 떠나보도록 하자 음... 아니 근데 이거...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 이것도 팔아야 되는데 됐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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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I will do my back. I am one of the few who are chosen.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막... 막겠다고 동의합니까? 아이고. 그건 그렇소. 떠나겠소. 마법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하는데... 음...마법사들이 많은 건 무슨 일이지? 마법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하는데... 음...마법사들이 많은 건 무슨 일이지? 음... 흠... 발리거 코살라라고 하며... 보융한 집안의 막내 아들... 그리고 진정한 악당이에요. 나는, 어... 니네, 그니까 NPC가 악당이라고 해가지고 악당인 사람은... 어... 말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거짓말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이제... 악당이라고 해도 악당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상황을 봐야지. 헉... 발리거라는 자에 대해서 좀 더 알고싶소 그런 누구면 어떻게 당신이 실패한 일을 나더러 성공하려는거요? 알겠소 디샬라카? 디샬라카... 오? 이쁘게 생겼네 소연 반갑소 대살라카 이름 대살리카야? 그냥 리카라고 부를게 리카 대살라고 하는 발음은 좀 어렵다 리카라고 하자 감시책인가 왜요? 아마도 아마라고 불렀잖아요? 아마 쟤 뭐였더라? 아마우테우스? 흐흐흫 아니 왜 아마데우스? 아무튼 무슨 비세신 그냥 아마라고 하면 얼마나 편해 예에에에 터세기 들어 터세기 들어 터세기 들어 터세기 들어 야 이제 제 라일락으로는 심심하면 저렇게 이야기를 하죠 음 금반지에다가 때려 낼 수 없대 어 그렇다는 건 소소 어? 와일드메이지네? 와일드메이지네? 영구적인 행운효과 영구적인 행운효과 우호적인 와일드사지가 일어날 확률을 높여준 성별 전환의 면역 성별 전환의 면역 성별 전환의 면역은 왜 붙어있는거야? 강타님 어서오세요 오래간만 해봤네요 성별... 그게 그게 왜 붙어있는거야? 레벨도 7레벨 밖에 안되네 20이야 히트포인트가 한 대 맞으면 죽겠다 야이씨 한 대 맞으면 죽겠... 야 타코가 어떻게 어떻게 타코가 기본 타코보다 낫지? 아 힘이 힘이 낮아가지고 타코가 명중이 마이너스가 된건가 보구나 야 명중이 마이너스야 히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하지만 포트리트와 어 포트리트는 마음에 듣네 와일드메이지인것도 신기하네 와일드메이지는 한번도 안써봤는데 무슨 마법을 알고있냐 카우스틸드 여전의 와일드메이지도 한번 해보긴 했І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지적적으로 써본적은 없어가지고 없애고요 그래서 쓸모있는 마법만 있네 아 발더스케이트란 게임이네 자 가죠 어 소리를 쳤다고? 니가 나한테 언제 소리를 쳤어? 아 아까 그 안에서 당신만 없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 이 말이 왜 이렇게 와 닿냐 주인공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라며 주인공이 나타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일어나면서 감춰질 문제거리들이 드러나고 문제를 일으키고 아 정말 왜 이렇게 마음에 맞았지 아 정말 왜 이렇게 마음에 맞았지 아 여긴 친구 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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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寒 That's not my son 아 에어디 있다가 한거지 주인공이 악마라구요? 아 으 으 예 어디있다고 한거지 주인공이 악마라고요 나쁜 놈 으흫 부두구역의 집을 갖고 있다 부두구역 아 잠깐만요 이게 게임을 오래 쳐 놓으면 배경망이 없어지더라 어 어 아니네 안없어졌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물건들을 좀 볼까 상점들이 여기저기 또 많아서 음 쓸데있는 그거는 없네 됐어 자 자 자 자 자 자 하지만 자 자 나는 반려를 찾아왔어 그 그 이 관용어라고 관용어라고 해야되나 그런게 많아가지고 나는 나는 내 구두를 불쌍 아니 안 돼, 안 돼, 쯧쯧 안 돼 뭔 소리야? 오,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 안 돼요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직접 이 상황에 맞게 여기서 바로 번역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니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저도 간단한 모드지만 한 걸 한번 해보려고 해보려고 하긴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굉장한 거예요 경비병 오나? 경비병 오면 안 되는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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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오 경비병 왔다 아이고 아이고 아, 나, 얘네 죽이면 또 명성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우, 일단 이쁘다 스톰스킨acer 스톰스킨 manuscripts 스톰스킨드 스톰스킨 Бог 스톰스킨 ER 스톰스킨드 스톤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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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스킨 음 너는 그냥 싸워 신하니가보다 하나 깨고 오케이 일단 위자드부터 스톤스킨 스톤스킨 자 이번 라운드는 넌 상급저주 걸고 잠시만 너 9레벨 마법도 알고 있는게 있냐 없네요 일단 상급저주 걸고 아 얘 마법쓰기전에 카오스실드부터 하나 걸러야겠다 그리고 너는 상급저주 걸고 상급저주가 캐스팅시간이 조금 되서 근데 일단 여기는 내가 막아주니까 모르겠는데 어 에어린은 신기할수도 있겠다 음 쟤네가 첫 마법을 뭘 쓸지가 관건인데 에어린은 에어린은 일단 어 감속보다 그림자문으로 트죠 너는 아 얘가 이걸 벌레떼 사용하구요 아 벌레떼 벌레떼 얘네들 얘네들 방어머버 밀어 쓸수도 있으니까 벌레떼 엠병정한테 사용하구요 그러면 다 퍼지겠지 민스크앤드 부우스 스탠드 바크 예스 저스티스 흠 톡톡내 먼저 오세요 그리고 주인공은 어 혼란을 걸죠 마인스에서 4페널티를 받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걸려요 상급저주까지 하면은 사형을 엠엠엠 엠엠엠 반험죄를 저질렀으므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부우스 스탠드 바크 예스 흠 톡톡내 먼저 오세요 그리고 주인공은 어 혼란을 걸죠 마인스에서 4페널티를 받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걸려요 상급저주까지 하면은 사형을 엠엠엠 엠엠엠엠 반험죄를 저질렀으므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핫 Bug Air 알 응 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Gent 토킨드 rend STUYE Et 갓 Bernie 탑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죽었어 이씨 썬드가 죽었어 아아 뭐야 나 지금 뭘 했는데 나한테 뭐 한거야? 마법적왕으로 튕겨내버리긴 했는데 기절하고 침묵을 했구나 시상섭련님 가져오세요 시상섭련님 가져오세요 액츄얼 서비스 자 어 가족 하나 걸어주고요 너는 상급저주 걸어주고 너 어딨냐 아 저기있네 일단 넌 그림자원으로 숨었으니까 야야야야 너 도망가 넌 그리고 멀리서 감속 하나 걸어주고요 자 스톤스캔이 벌써 까졌어 어 의 랩님 어서오세요 야 포박 누가 갖고있냐? 사람포박 오예 오예 얘네들 다 걸렸어요 감정 다 걸렸어 잠깐만 얘도 다 걸렸나? 아 역시 상급저주와 감정조정의 조합은 끝나는구나 상급저주와 감정조정의 조합은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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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마법을 하나하나씩 설명해드리면 상급저주와는건 적의 마법내성을 약하게 마법내성이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마법내성을 약하게 하는거구요 그리고 감정조정이라는건 적을 절망에 빠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거에요 그래서 마법내성이 약해지게 한다음에 감정조정을 해서 적을 절망하게 안된데 그게 걸릴 확률이 있고 안 걸릴 확률이 있거든요 다 걸렸어 오 한명 안걸렸네 한명 안걸렸네 잠깐만 한명 안걸린애는 민스크로 때려잡죠 지금 얘가 걸고있는게 이게 마법면역인지 저게 주문한 뭔지 모르겠네 자 일단 매직미사일 아니 나 해골함정 쓰려고 했는데 넌 이쪽으로 너도 이쪽으로 가서 해골함정 써 해골함정을 쓰고 아 너무 가깝다 이 정도에 쓰고 해골함정을 너도 하나 있지않나 내가 하나 갖고있나 해골함정 너도 쓰고 이연빵 오케이 크게 상처입음 야야야야 때릴려고 하지말고 한 번 더 써 해골함정 이연빵 너도 해골함정 하나 더 쓰구요 오케이 나머지는 끝났어 좋아좋아좋아 야아 한순간에 상급조정 감정조정에 의해서 순식간에 결말이 났지 역시 마법은 이재미에 쓰는거 아닌가? 마법은 이재미에 쓰는거지 이재미 아니겠나 이재미 아 맞다 명성 아 명성은 안빠졌네요 다행히 아 리더얼렉션 스태프도 지금 4개 밖에 안나오는데 아 왜 죽었어 썬드 아 왜 죽었어 썬드 썬드가 죽어가지고 썬드는 어 버프마법을 안걸면 바보라 버프마법을 잘걸어줘야돼 좋아? 어? 다트 5자리는 어디갔냐? 이십사시간동안만 유행한거구나 이씨 아 뭐야 이거 이십사시간동안만 유행한거구나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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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끔쓰는.. 불에서고 곤충소환? 곤충소환! 야! 더블곤충소환을 해봐! 곤충소환이 좋긴해 민스크도 곤충소환으로 가죠 이번에 얘 레벨업 한거는 메이지네요 3레벨 4레벨 5레벨 하나씩 3레벨은 워낙 좋은 스킬이 많아서 너도 해골함 저항해가지고 위험할때 그냥 사면발로 뚝딱딱딱 해버리죠 스피릿하머 너도 스피릿하머 있냐? 얘는 스피릿하머가 없지 5레벨에 돌파를 음.. 5레벨도 참 고민되는거기 많단말이야 마법사가 두명 있으면 돌파있는게 더 좋기는 한데 어어어어양 어어어어어 돌파 쓸많은게 없다 아이씨 와 돈이다 돈 혼돈의 구체 오 레럴의 눈물목걸이 아니야? 이야 이것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레럴의 눈물목걸이 저것도 얼마더라? 2500골드였나 저게? 팔면? 풀플레이트 야아 얘들 다 풀플레이트야 야 얘들하고 안싸웠으면은 돈 다 버렸었겠다 버렸겠다 한개만큼 배웠다고? 한개만큼 배웠으면 음 지니어스 마법 배울때만 저걸 먹어주면 되겠다 진능이 높으면 되죠 풀플레이트 야 풀플레이트가 지금 몇개 화신 얘네들 대박이다 야 화신까지 줬어 석화는 있고 화신까지 줬으면 말당한건데 야아 화신이 정말 좋은 마법이거든요 어 일단 팔 것들은 미스크한테 좀 주고 팔 것들은 미스크한테 좀 주고 팔 것들은 미스크한테 좀 주고 좀 뒤지죠 좀 뒤지죠 아이고 아이고 야아 야아 이것좀 따 봐 야아 이것좀 따 봐 음목걸이 왠지 여기에 뭐 단서가 있으려나 아 있네요 코살라 코살라 세금 어 조이사 뭔지 모르겠지만 아 아스칼라 도시아 우마일 의 오두막에 대한 곳에 실려있다 우마일의 5마일의 오두막이 있다고? 5마일 쪽으로 가보자. 일단 팔구요. 9,300 응! 에! 에! 어 또 팔게 있나? 막자. 야 얘는 쓰다 버려야겠다. 얘 개인 퀘스트가 있나 모르겠네. 야 근데 얘는 안 죽었어. 그러고 보니까 에너지 20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안 죽었어. 건강이 10이나 되는데 그러면 10이면은 보너스 히트 포인트를 1포인트 받나? 14부터 받았나? 아 히트 포인트 없지. 10이면은 그냥 좀 건강한 수준이네. 보너스 히트 포인트는 못 받네. 5마일 음.. 5마일? 아 여기 발레가의 오두막이 여기 있구나. 이건 어떻게 가야 돼? 뭐야 얘는 음.. 숲에 장려하게 돼. 내가 레인저.. 어.. 응. 내가 여기... 음.. 여기 내.. 저기 내가 레인저라고 하면 스트롱홀드 되는 데인데 어 내 영토인데 다른 사람을 찾아보래 그것도 그게 선택지 1번이야 가장 많이 선택하는 선택지 1번이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거야 대가는 뭐여 최선을 다해 당신은 좋겠어 알겠소 일단 리콜 한 번 쓴 다음에 스톤 스킬 쏴주고요 아이언 스킬 리콜이 되죠 아이언 스킬 그리고 셔 저장하구요 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빨리 와봐 일로 걸 수 있는 길은 여기 여기라도 없구나 이 아이언 스킨이 이게 지속시간이 10시간이던가 12시간이야 스톤 스킨 스톤 스킨도 12시간인가 아 이것도 12시간이구나 스톤 스킨과 아이언 스킨은 물리 공격력을 물리 공격을 어 횟수로 공격을 받았을 때 명중이 되면 횟수로 하나씩 껍질이 벗겨지는 물리적 보호수단 이예요 얘는 너무 약해가지고 대실끌 대실끌 얘는 도대체 어떻게 레벨을 찍었길래 20이야 잠만 4해봐요 6번을 레벨으로 했더니 64 24 24포인트여야 되는데 죄송한데 24포인트에 건강보너스는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강보너스는 없죠 히트포인트 보너스는 없어요 10이라 14부터 받을 것 같아요 아마 14부터 받은거 14부터 151 152 아 162 이런식으로 받은거일텐데 하긴 그건 그렇죠 나 내가 좀 치트처럼 항상 최대 히트 굴림을 받고 레벨업을 한거죠 아 이쪽으로 가는거 아 너는 스톤 스킨을 좀 써져라 툭하면 죽을 것 같아 네 앤 이게pos 드립 드립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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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발레거리 차고 있지만 싸울 생각은 없어 스피 스피 그렇다면 어서 가라 말이다 어서 꺼져 야 찾고 있다고 했잖아 무고한 희생자는 낼 필요가 없죠 어 내 말이 맞아 우리는 마흡사들에게 고용되어서 너를 생포도 죽이던지 데려오기로 했다 고용되었지만 구에 대해서 말한적이 없는데? 무슨말이지? 500년 전이면은 500년 전이면 잠깐만 500년 전이면 그 우마에서 500년 전에 있었던 셰도우 그 개 우마 마녀? 개랑 비슷한 시기인데 그 시기 때 그 뭐 대마법사 정도 되는 앤가보네 4개 6시 흠 오 우리가 도시로 돌아가서 그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자는 거지 그러면 나도 라보코가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겠지 아예 알겠습니다 만일 그가 살아있다면 그 괴괴한 존재들을 확실히 없애버려 다른 장관에 있는 라보코의 보물들을 모두 가져두어 나는 그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리치니까 가능하겠지 좋아 우리가 합류해서 장관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가지고 자 동의하기 전에 미리 알려두고 싶은게 있는데 바로 내 친구 이모연을 구해야 된다는 이 일행의 목적이지 음 잘 가게 당부한 헤어지는게 좋겠군요 미스트레스예요 그만 자 발리고 스토커 스토커 20% 플러스 스트레스 능력 얘도 레인저죠 레인저 아니야 암습을 시도할 수 있다 3배까지 아 근데 암호가 암호 이상하면은 숨길을 못하지 않나 현영에 대해 뭐냐 화염산 마법 데미지 마법 데미지까지 25%면 최 매직미사일 맞았을 경우 무조건 5데미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네 카타나 카타나 아니야 이거 카타나죠 음 뭐 그런대로 그럭저럭 쓸만한 놈이지만 무기는 어떻게 되었나 볼까 일단 힘은 낮고요 어차피 힘이 높아 봤자 높아 봤자 근접 데미지 아니면은 어 못 봤기 때문에 보너스를 어디 있어 카타나 스피어 롱보 2F1 롱보하고 스피어 카타나 스피어는 레인저는 스피어는 자주 애용하는 무기인가 보네 원해의 키반도 스피어를 쓰더니 너도 스피어가 어 치켜있네요 일단 치적하여서 표준공공으로 바꿔 놓고요 어 잠깐잠깐잠깐 일반 보통 목에서부터 뭐 있어요 너도 있냐 너도 있어 그러면 갖고 있어 얀한테 줄 필요는 없어 자 돈 돈 돈 돈 돈 어 화살 화살은 좀 생기고요 화살은 얘가 써야되니까 에너지로부터 뭐 이것도 나한테 있네 아 얘도 있네 이것도 여기 화살이한테 주고 내가 이것도 팔꺼니까 팔 어 쓰읍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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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함을 하구요 저작함을 하구요 저작함을 하구요 자 차원의 그룹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어 어디였지 슬란가였나 자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맛간의 시간동안 추천한번 씩은 살짝 부탁드려요 일단은 이건 완료했고 플라나스피어 아 이거 아닌데 플라나스피어 자 차원구가 여깄죠 차원구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고고 아 정말 그 게임상에 밸런스게이트 2 게임상에 정말 쓸만한 도둑은 한명도 없는거 같지 않아요? 도둑이 없어 도둑이 근데 얌 밖에 쓸일 없어 도둑 능력도 완전 최적화되어 있군요 도둑 능력도 완전 최적화되어 있군요 뭐라고 백스템이나 그런걸로 아니지구나 도둑 ''잠사히가 될지 보여줘서 도둑 도둑 전 지어는 그 전주의 도저히 도둑 노력 그 편지 저는ổi 플라나스피어 좌단 구독 앓 알 이 거대한 고체는 주변 건물 사이에 끼워넣어져 그 건물의 일부분을 잘라내버린 것처럼 보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게 그냥 야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거야? 다 죽은거야?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Optive Is all of these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ㅎㅎ 한순간에 홈리스 한순간에 어 그어땐 거야? 어어어어어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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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레이 골렘인데요? 응? 클레이 골렘 중이야 뭐? zero 블딩 뭐지 뭐지 민스 매그웨이эт 키킹 웰밀 배스 고어쓰 오오 죽여 죽여 됐어 오오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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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야 역시 내가 죽였구나 음.. 뭔가 많이 있구요 주가 인마 이 연못에선 어.. 까마득하게 높은 곳에서 아스카를 못쓰게 만든다 봉화제처럼 눈에 띈다 어디.. 어디있는거야? 이거.. 슬렁가인거 같은데? 여기서 뭘 해야지 어.. 저기 그.. 묶음이 열리는거 같아요 재작업을 하구요 함정있나 좀 보고요 이런데 꼭 함정있죠 음.. 음.. 어.. 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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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미 다 있는거래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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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뭐냐? 야 너..야 다 일로와봐 다와봐 뭐여라? 아.. 일로와봐 음.. 퀘스턱은 제한체를 쓰고요 야 이거 하나 남았네 어떻게.. 같음.. 감질맛나게 하나를 아 이러면 이거였지 지금 플림오프 아더 어 혹시 쓰구요 돌팔 곰랜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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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얘한테 있지 이것도 너한테 니가 갔고 니가 가자 퀘스에 관련된 물품은 다 발디걸 주죠 근데 나 저거 할만한 뭐 안오던데? 아 아 뭐 뭔가 얻었구나 깜빡했네요 깜빡했네요 자 어떻게 모르니까 다 준비해 놓고 나는 검은 뇌로요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함정에 빠진 것 같군 아니 내가 함정이라고 말했잖아 그걸 다시 한번 함정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 이놈아 슬림리아 슬림리아 기사가 뭐요 우리는 우리는 영예로운 기사들이며 지금 이 차원에서 멀리 분리된 다른 차원에 있는 안살롱에서 차원이 몇개나 있는거야 이런 세계는 잠깐 생각해보면 이런 세계는 만약에 이런 판타지세계는 뭐 어쨌든 행성이 있으니까 이제 있을거 아냐 대지가 있고 지구겠지 그러면 우주도 있을거 아냐 그죠 그러면 차원이 다른 곳이면 우주도 다른 차원이고 막 그런건가 다른 차원에도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머리 복잡하게 만들어진다고 그런것까지 다 생각하면 그냥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 그냥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 그래그래 어 조심해야 함정은 있어? 어 조심해야 함정은 있어? 어 하플링인가보죠? 잠깐 하플링이 아니라 그러면 걔네들 그 드워프같은거 아닌가? 그 그 뭐였죠? 근데 악한 드워프가 뭐였더라? 자 일단 자잠가구요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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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 goodness